세곡동 옥선생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시간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주제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늘려드리고 골프를 정말 쉽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병옥 골플랩 채널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골프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의 깊은 내용,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요. 모두 멤버십 영상의 차근차근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골프 영상을 직접 보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공을 보는 방향에 따라서 구질이 바뀐다는 원리를 설명을 드리고요.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프라는 운동은 시선의 스윙이 따라다닌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래, 공의 윗면도 보이고 옆면도 보이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공을 쳐야 되는 곳은 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공을 쳐서 앞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프공 없이 시선을 생각을 해보면 딱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봤을 때는 우리가 힘을 이렇게 쓰겠다는 의도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쳐다봤을 때는 옆에 있는 무언가를 타격을 하거나 보겠다는 뜻이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골프공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골프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스윙 각도가 여러분들이 옆에서 치려고 하는 각도보다도 훨씬 더 가파르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가파르게 작동이 되면 스윙 궤도 자체가 아웃 인 궤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공이 가파르게 맞으면서 공이 이와 같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공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진짜 치고자 하는 쪽을 바라보게 되면 스윙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완만하게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을 옆에서 치는 게 골프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훨씬 더 옆을 쳐다봤을 때 타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숙제를 드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자세를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계속 여러분들은 위로 들어서 밑으로 내리는 스윙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공은 계속 오른쪽으로 날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분들은요. 그냥 연습장 갔을 때 어떤 연습을 하면 좋냐면 지금 셋업, 어떤 멋진 스윙 그런 걸 떠나서 계속 옆면을 보고 이렇게 옆면을 볼 때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로 둔 상태에서 잡고 머리만 가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면을 보고 있죠. 그럼 철저하게 오른손 손목으로 옆으로 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쳤을 때 처음에는 뒷당도 나고 탑핑도 나고 할 거예요. 하지만 계속 옆을 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렇게 쳤을 때 처음에는 잘 안 맞을 거예요. 뒷당도 나고 할 겁니다. 그러면 뒷당이 많이 나는 분들은요. 공을 오른발 쪽에다 갖다 놓으세요. 오른발 쪽에 갖다 놓고 스퀘어로 그대로 놓고 직각 옆으로 보면서 오른손으로 탁탁 때리는 오른손으로 때리는 이러한 느낌 대신에 오른손으로 하면 클럽을 핸들링하기 힘드니까 옆을 보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슬라이스가 갑자기 훅으로 바뀌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보는 양을 조절을 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위에서 보면 슬라이스 옆에서 보면 훅 둘 다 좋은 구질은 아니죠. 그 중간점을 찾는 게 여러분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것만 찾아도요. 여러분은 진짜 잘 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연습하세요.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골프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옥스윙몰 1644-465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먼저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장 저렴한 것도 좋으니까 가입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와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구할 수 없는 최저 금액으로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스펙까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리뷰하는 제품 중에서 딱 골라서 구입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옥스윙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